선한목자 교회가 원로목사 추대와 단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. 예배에서 부강교회 김상현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원로목사로 추대된 유기성 목사는 십자가 복음을 강단해서 마음껏 전하며 목회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이어진 취임식에서 김다위 목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, 교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목회를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.